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이법 성명석 수단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티비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서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은 저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요. 최근에 좀 한참 시끄러웠던 남양유업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잠깐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하기로 했던 그렇죠. 화성벨브 그 종목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일면에 기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또 개인 투자 여러분 어쨌든 뭐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그야말로 참 처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사스도 경험을 해봤고요. 메르스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어느 날 빵 하고 사라졌고요. 메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기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도대체 이거는 언제 끝날까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가둬놓고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뭐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의 폐업 임대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직장을 많이 잃었죠.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일단 신규 회원 채용에 대한 소식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럼 내년은 어떨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리고 점점 이제 산업 사회가 고도화되면서요. 나름의 좀 자동화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죠. 그러면 이럴수록에 이제 저는 그 모든 어떤 방송이나 특히 이제 경제 관련된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좀 현혹하는 그런 내용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파심에 한 번 화면을 보고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밑에 분명히 이제 썼습니다. 출처는요. 동아일보고요. 맨 앞 우는 신문입니다. 앞 첫 면 왼쪽 상단에 빵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탈출구 찾는 청년들. 여기 지금 영글 배팅 이렇게 써 있어요. 가상화폐 1분기 신규 투자 63%가 20대 30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요. 한 번 차근차근 볼게요. 화면을 좀 크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우리 보자고요. 거기 나왔던 기사인데요. 월급만 차곡차곡 모았다가는 어차피 벼락거지. 차라리 큰 거 한 방 돌리는 게 낫죠. 회사원 정모 씨 29살. 지난달 초 가상화폐 투자에 입문했고요. 가상화폐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주변 얘기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을 따라서 가격이 싼 잡코인을 사고 팔아서 한 달 반 돼서 몇 퍼센트? 30% 넘는 수익을 얻었다. 중간 생략. 그래서 이 정 씨는 최근 주식에 넣었던 3천만 원을 모두 빼내서 가상화폐에 몰빵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언론도 몰빵이란 말을 쓰네요. 저는 방송에서 쓰지 않습니다. 몰빵, 집중 투자 이렇게 쓰죠. 가상화폐 시장이요. 24시간인데요. 24시간 운영되는 탓에 정 씨는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라 하세요? 뺏어갔지만 이루지 못하고 수시로 일어나 투자창을 확인한다. 정 씨는 가상화폐에 잠을 뺏어갔지만 성성이 나는 외계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 저 속에 숨어있죠. 창이 내려가면서 뭐라고 썼는지 마지막 볼게요. 잠을 뺏어갔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은 안겨졌다. 이 기사의 맨 끝에는 경제학부 어떤 교수님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몇 자락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면요. 우리 2030, 20대, 30대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큰일 나는 줄 아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13년째 저는 이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나도 여러분 이거 100%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거 볼까요? 이거 보자고요. 여러분 아시죠? 남양유업 불가리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세종공장의 두 달간 영업정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쩌다 연구 발피부터 고발까지. 차트는요. 이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는 성소장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초코포인트, 초코포인트. 그리고 성소장이 이야기하는 3, 7, 1, 4, 2, 8, 5, 6, 100%의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남양유업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얼마를 손해받냐면 54억이라고 그래요. 정확치는 않아요. 54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4억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큰 손실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이 종목을 팔아야 손실이겠지만 저는 이게 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했듯이 잘 들어보시면 차근차근 가볼게요. 고마워요. 여기서 13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세요. 13일이라는 숫자 13.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 과학연구원과 함께 뭘 했냐면요. 코로나19 시대에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999 사멸했다 이거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요? 수의대예요. 수의대. 저도 대전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요. 대전. 대전. 대전에 충남대는요. 대전에 있어요. 수의대입니다. 수의대. 저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렇게 남았으면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수의대입니다.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우리 주부님들께서 다 마트로 달려간 거예요. 불가리스 사로.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봐요. 이후에 일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뭐가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쓰는 불가리스 구매 인증샷 사서 막 나 이거 샀어. 우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깨라는 표현한 거예요. 들깨. 들깨 들지. 마트 편의점 매대가 비어있는 사진 등이 쏟아졌다. 아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좀 특이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뉴스를 쭉 보면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13일을 기억합시다. 13일. 자 13일. 잘 봐요. 연구 결과 발표 당일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를 보다 8.57% 오른 38만 원의 거래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10% 더 올랐어요. 이건 상한가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 외 거래에서 10%는 제한폭 하한가 상한가가 10%니까 더 올라서 41만 8천 원까지 치솟았고 이튿날 14일을 기억합시다. 장 초반 급등하면서 48만 9천 원까지 올랐는데 연구 결과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30만 500원에 마감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잘 봐요. 오늘 진짜 재미있다니까. 그래서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광고, 주가 조작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 이게 그런가 아닌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차트를 열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과도한 마케팅으로 주가를 조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없었다. 자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금융이나 금감원에서요. 조사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바닷건에서부터 한 3일간 올라갈 때 매수한 사람의 명단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 14일 날 아침에 그렇죠. 13일 날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때렸고 그다음에 14일 날 아침에 쭉 개인들이 불가리스 모금에서 연락에 딱 살 때에 팔았던 사람을 쭉 명단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저 검찰 총장님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바뀌셨겠죠. 그렇죠. 하여튼 잘 보세요. 그래서 조작할 의도가 없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LH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동물 인체가 아닌 폐포 실험 결과라고 분명히 밝혔고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각자의 심보점 취재와 배경을 잘 설명하겠다 했다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죠. 저는요. 이런 30만 원짜리 이런 종목 안 해요.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손도 안 돼요. 이쪽에 볼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단봉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포인트 매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포인트는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과격한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포인트 매매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요. 초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코 포인트. 이 부분부터 한번 뒤져보자. 이 동그라미. 이 부분부터 한번 차근차근 뒤져보자고요. 가상화폐에서 24시간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겼다고? 그건 아니라니까. 잘 봐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래요. 오히려 주식이 낫겠지. 좀 화면을 키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초코 포인트 매수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HTS에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매매는 초코 포인트예요. 초코 포인트의 뜻을 볼까요? 침투하는 적의 이동을 감시 차단하고 여기서 침투하는 적의 이동. 여기서 적을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는 바로 남양유업을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판 너희들을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적이고 사회의 악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소위 큰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큰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외인도 포함될 수 있어. 개인은 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집에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 아니, 생각을 해봐. 당신 신랑, 당신 아내가. 네 신랑 뭐야? 오늘 주식이야. 그럼 미쳤다고 그런다고. 네 신랑 뭐야? 가상화폐이야. 그래요. 자, 적의 이동을 감시 차단하고 조기에 적을 포착, 섬멸하기 위해서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요점, 그걸 길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가 포인트 매매 스나이퍼에서 막 사진 갖다가 총 겨누고 막 쏴대는 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우습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길목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매복 진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기 직전을 이게 초코포인트거든. 그런데 초코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인트 매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왜 화가 났어? 남양유업. 물론 남양유업을 그런 언론을 믿고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탕, 한 방을 바라본 거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들어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설 도박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어떤 세상말로 하우스라고 그래요. 하우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좀 노후된 여관 5층 저쪽 510호나 아니면 주택가 있잖아요. 상가 주택 뒷골목에 2룸, 3룸 이런 데에서 대개 CTV 이렇게 막 설치해놓고 뭐하냐면요. 사설 도박장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을 차린 사람은 그냥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 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초범은 대개는 집행유예로 좀 나오는 걸 많이 봤고요. 두 번째 걸리면 그거는 그냥 정상참자가 없어요. 바로 그냥 징역 행위인데 잘 보세요. 그런데 3명이서 그렇죠. 3명이서 도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명이 막 눈에다 렌즈 끼고 막 그 카드 뒷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럼 사기 도박이죠. 그럼 두 사람이 구속되는 거죠. 한 사람은 피해자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코포인트 즉 남양유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 어쨌든 54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는 거죠. 뉴스를 믿고 어떤 의과학연구원이라든가 충남대 수의학과 이런 쪽을 그 기사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지라고 해서 믿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 냉정한 얘기예요. 제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믿지 말라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를 포크라고 그래요. 여기 써 있죠. 저 위에 상단에 보이죠. 포크 고맙습니다. 포크. 포크. 포크는 어디에 찍는다고? 종가에 찍는다고. 종가에 찍는 거야. 종가에 찍었지. 저는 있다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안 해요. 니들끼리 해 먹어라 하지. 저는 이런 종목을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잖아. 성성이 맨날 매 방송마다 외치는 포크가 만나야 되고 헌터가 만나야 되고 포크가 만나지 않더라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만나면 됩니다.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징글징글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라고요? 포크. 그리고 얘는 뭐요? 헌터죠. 헌터는 중심에 들어가고요. 포크는 이날. 그러니까 포크는 종가에 들어가. 그러면 이날 딱 봤으면 성수장은 이날 들어왔으면 이날 언제 산다고? 야, 나 1시부터 이 종목 연락이 사서 나 50억도 살 수 있어. 나도 50억. 그래서 그렇지. 니네들이 뭔 짓을 하겠지. 원래 봤더니 나는 50억 샀는데 너네들이 막 방송에서 어떠고 불가리스 난리 나고 막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야, 이거 코로나 났는데 그러고 훅 갈 때 풍 뜰 때 나도 이때 팔았겠지. 어떤 종목을 보면 나름대로 다 좀 꼼수가 보이는데 참 참아. 손을 못 대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가상화폐든 지금 여러분들 이런데 지금 한여름에 그잖아요. 불빛 비추면 그저 파리들이 그저 불나방이잖아요. 불나방. 나방들이 막 모여들듯이 여러분 주식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차근차근 보자. 오케이. 헌터와 포크가 만났어. 그러면 물을 뺐어. 물을 뺐어. 이게 지금 중심에 맞고 그 다음에 계속 중심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났다 그 얘기지. 그렇죠? 더 이어가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 볼 테니까 한번 좀 보실게요. 한번 짚어가 보자. 고마워요. 여기 여기 잘 봐요. 여기를 그냥 확대한 거예요. 그렇죠? 확대한 거예요. 이거를 초코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버리라고 어떻게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네요. 정확하게 시작해서 딱 0% 찍고 어떻게 이렇게 맞출 거야. 그렇지? 재밌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냐면 이게 초코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나면 그렇죠? 샀죠. 그러면 언제 팔으라고 그래요? 언제? 그렇죠. 7%의 매도하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1시부터 연락해서 해가지고 언제 파냐. 7%의 매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매도하세요. 얘기했어요. 매도하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화면 크게 갈 거예요. 잘 봐요. 이 날이 12일입니다. 12일 시가가 3.35에 시작해서요. 밑으로 저가로 내려갔거든요. 저가가 0%까지 내려갔어요. 시작하더니 밑으로 0% 내려갔다가 쭉 올라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7.01을 찍어버렸네. 7. 7% 찍고 꼴이 약간 달고 6.7일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성소장의 초코포인트 매매로서는 이걸 매도할까? 아니라니까 내가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게. 세상말로 까발리게 잡아.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3%, 0%, 7%, 14%, 28%가 무슨 말인지 이게 정확하게 그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행위. 어떤 행위인지를 한번 설명을 하게 잘 보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게 잘 보자.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가 발생하고 다시 한번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이거를 잡아주는 한도가 3%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3%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3.35가 시작해서 0%까지 떨어졌으면 얘는 0%가 시가가 아니지 0.35%인 거예요. 0.35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3.35에 시작해서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인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3%까지만 잡아주는 거예요. 3, 7, 1, 4, 2, 8, 5, 6 그것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얘는 고가가 7.01까지 갔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0.35가 0%로 기준으로 잡아서 7.01까지 갔어도 7.01에서 0.35를 빼버리면 실제적으로는 7%가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성소장의 매매 비법은 말이야 안 팔지.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거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7%를 넘긴 즉, 0.7.01에서 0.35%를 뺀 그 우수리까지 그 다음 날은 100% 올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남양유업은 그 다음 날 어떻게 올리냐면 이따구로 올리더라고.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가? 자, 인자. 자, 그 다음에 보자고. 얘 이제 7% 간 거예요. 고가로 보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가에서 저가 계산해서 계산하면 안 간 거지. 그런데 얘는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냐면 0%에 시작해서 2.57까지 받았다가 8.57까지 갔네. 그럼 얘는 아예 그냥 고점도 없어. 없다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3일인 거야.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10%가 날라갔고 그 다음에 붕 떴는데 어떻게 떴는지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얘가 7%고 얘를 8%잖아. 얘가 7%고 8%야. 그치? 그럼 합치면 뭐 퍼센트야? 이거를 15%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5에서 1 빼 그냥. 1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14 그 말이요. 내 말이. 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나 팔까라고 생각하는데 막 난리가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누군가 또 곡설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봐요. 남양유업은 지난 며칠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과학자들이 이러면 안 되지.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9 경마장이야. 99.9999까지 사멸했고 충남대학교 저 대전에서 와요. 충남대학교 수의대 교수님 저도 볼까요? 불가리스가 중증 급성호흡기 중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면요. 이거 대학에 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러던가 기사를 그러니까 그랬죠. 남양유업 말이죠. 그래요. 화면 볼까요? 잘 봐봐요. 재미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28. 야 7 그래 이거 14 그래도 28 여기 써 있잖아요. 볼까요? 얘가 시가가 17에 시작해가지고요. 고가가 28.68까지 갔어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얘가 얘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그렇지 3 7 14 28 얘기예요. 웃기지 않아요? 사고 파는 순서가 있어요. 사고 파는 순서가 여기서 누가 댐비고 여기서 누가 댐비고 여기서 누가 댐비는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방송에서 얘기하면 갑자기 성소장 비관에서 비관 자살 이런 거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뚝 떨어지죠. 그러면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요.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미친 듯이 몰려든 거죠. 이게 54억이에요. 뉴스 보니까 54억이라고 돼.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왜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한방이죠. 한방 인생 멋있어 한방 아까 제가 앞서 지금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가상화폐 투자 있잖아요. 잡코인 한방 24시간이니까 이제 뭐 월급 모아서 집을 평생 못 사니까 그러면 집을 못 사게 맞는 건 부동산 정책 아니에요. 그잖아요. 집이 몇십억씩 하면 아이들이 희망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런 쪽으로 내몰리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2030 세대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희망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알바 있어요. 부모님 눈치 봤어요. 대학 졸업한 지 지금 제가 7년 됐는데요. 너무 미안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자기 전에 얼마나 눈물을 훔친지 몰라요. 아버지는 괜찮대요. 엄마는 괜찮대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쩌면 좋냐고. 그게 속상해서 부담 덜어드리려고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문 닫았어요. 주인이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가상화폐 24시간 그러면 죽어요. 심정지로 옛날에 바다 이야기가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오면 정부 때 한참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한 방 바라보고 갔으니까 여러분들 책임도 50%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요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영업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돌려줘요. 이분들 돌려줘요. 이게 완전히 무슨 제 생각에는요. 그 간단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말고요. 정말 개인들이 그냥 개인들이 뭐 그냥 자기들이 올려서 사가지고 7% 14% 오 그래 성수학말들 28% 개인들이 이래서 자기들이 이랬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합법이에요. 그러나 이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개인들이 54억을 잃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조사하는 거 간단하죠. 있잖아요. 금융당국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데서 다 보면 나오잖아요. 신장 쭉 털어보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들어간 사람도 잘못이니까 이거는 영업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려줘요. 돈을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는 건 뭐예요? 상대편을 속여서 돈을 갈치하는 게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주식은 저는 그렇게 그렇게 옳게 안 봐요. 사랑하는 이탈리 가족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방송하기가 좀 너무 껄끄러고 힘들긴 하는데 참아보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 써놨죠. 371428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거죠. 차트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붕 뜨면 노라고. 저쪽 써놨어요. 붕 뜨면 놔라.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캔들이 붕 떠버리죠.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그만하는 거예요. 붕 뜨면 놔라. 이게 이제 성수생의 매매 기법 중의 하나예요. 붕 뜨면 놓는 거예요. 붕 뜨면 끝난 거죠. 이건 뭐예요? 새벽에 보탈을 쌓고 집 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알겠죠? 뭐 며느리가 전어금 냄새에 돌아온다고 무슨 헛소리하지 말고 전어금은 가시 많더만 전어금 소리. 자, 봐.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원래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지금 키웠다가 줄여놓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뭐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놨고 자, 봐. 포크헌트 나왔지. 이게 축구 포인트거든. 이게 7이고 얘가 14야. 얘가 7이고 8이니까 7, 14야. 그리고 얘가 28이야. 28이라고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2일 월요일이고 13일이 화요일이고 14일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오케이. 7일, 화요일 14, 수요일 28.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이?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사람들 이렇게 시청자분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다. 재밌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내 강의가?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어야죠.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하지 마세요. 주식. 이거 내가 알지 못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상 앞에 그냥 홀짝이죠. 화폐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가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자 봐요. 오케이. 자, 붕뚜문 나라. 자,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금방 눈에 떼요. 이걸 뭐라고요? 초구 포인트. 저도 뭐 한다면 그러겠죠. 야, 이거 때리고 오케이 바리. 이날 때리려고 하는데 막 뉴스 나오고 어쩌고 불가리스 살아다니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8이니까 14니까 28이거든요. 그냥 고점에서 때릴 수도 있겠죠. 아니죠. 붕뚱은 이때 낫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는 저쪽에 포크헌터 이쪽에 포크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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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의하잖아요. 포크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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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화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화면이 있죠.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요. 저쪽에 종가 단수 5, 20, 60, 120 이렇게 돼 있죠. 이 차트랑 이 차트랑 다른 건 그거예요. 그렇죠? 이 차트랑 이 차트랑 다른 거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보고서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알아 이거 이거 왜 종가를 이렇게 만드는지는 알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여기 밑에 써 있네요.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소장의 투자 비법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갈게요. 사랑합니다. 주식 부자 되고 싶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빨리 큰 수익 대박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가상화폐 주식에 있는 돈을 빼서 가상화폐 한다고? 아이고 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큰 수익 대박 이걸 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런 대박이라는 것은요. 큰 수익의 욕심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회장님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신격호 회장님 어떻게 해서 저 롯데를 그렇게 키웠는지 아세요? 껌 팔아서 껌 한탕 얼마나 남겠어요? 껌 팔아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대박을 누려서 이렇게 된 거야? 24시간 가상화폐 투자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판을 벌려주는 거는 야발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을 큰 어떤 장으로 불려드려서 야, 직장 생활 월급 얼마나 돼? 야, 걱정하지 마. 야, 대박이야. 너 여기 24시간이니까 너 1억 갖고 가면 너 한 3년, 5년이면 너 집 살 수 있어. 서울 20억, 30억 거뜬하게 살 수 있어. 그걸 믿으세요? 그런 기사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박의 욕심은요. 뭘 할 수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이렇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약이 다른 게 마약이 아니라 이게 마약이에요. 그럼 정부서 할 일은 뭘까요? 저는 이런 걸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좀 막았으면 좋겠고 저를 앵무새로 보지 마시고 자, 자, 봐요. 이제 다 됐어요. 혹! 혹!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에 성공을 했어. 와, 축하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는 거야. 자, 주식을 어떻게 하다가 샀는데 오, 수익이 나왔어. 야, 5천만 원 샀는데 야, 9천만 원 됐어. 야, 우와! 그래요. 부러워요? 아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는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 끝난 거지. A씨 당초 그 뒷걸음지로 쥐잡으면 계속 쥐잡을 줄 아는 거야? 아니요. 못 잡어. 손은 쥐를 잡는 게 아니야. 그지? 쥐가 얼떨게를 거기서 낮잠다다가 밟힌 거지. 오케이. 자, 마지막. 주식 부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문명. 모르잖아요. 문명에서 빠져나오세요. 네? 저는 주식 강의를 하는데 주식과 가상화표 뭐 할 거냐. 당연히 주식을 해야 되겠죠. 그나마 진짜 할 게 없다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와셔야 돼요. 당장. 그리고 주식 시작이 처음에 입문하면 이것저것 좀 보세요. 기초적인 거 이렇게 좀 배워야죠. 경제 용어라든가 어떤 돌아가는 글로벌 어떤 뉴스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충 어떻게 흘러갈까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지.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사는 거지. 그래. 그렇게 살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개미. 우리만 그런 용어를 썼는지 아세요? 아니라고요. 중국에도 썼고 일본에도 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닌자개미. 그다음에 중국에는 부츠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츠. 자, 나는 외계인이다. 포인트라고 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초코 포인트가 아니라. 숨어있는 거죠. 외복에다가 옴은 그냥 갈기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중심으로부터. 그렇죠? 하나, 둘, 셋. 여기예요. 그렇죠? 자, 중심으로부터 하나, 둘, 셋. 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거를 양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양봉. 그러면 이 밑둥지 여기를 마이너스 3%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0%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래, 그래.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그래? 여기는 종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종가. 종가. 그래. 자, 그럼 여기는 뭘까?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는 3% 종가로부터 그 얘기고. 그럼 저 위는 뭐야?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7% 이렇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포크가 포크 아까 봤잖아요. 그렇지? 포크가 이 당일에 종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캔드란에 들어오면 된 거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섯 개는 뭘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일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밑에 자막 나가죠. 내일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데일리 신태가. 그러니까 포도사이트에 신대가 치시면요.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그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를 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잘 볼까요? 여기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나눈 거예요? 삼등분이죠? 2, 이게 일선이에요. 2가 일선.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가 일선이고요. 여기가 종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란 말이지. 그러면 이 C는 1.5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1.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칸당 2%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 조준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짤리고 이번 시간에도 짤릴지 몰라요. 화성벨브라는 종목을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화성벨브 오, 이쁘죠? 제가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해요? 두바이 이걸 뭐요? 상하이 이거 뭐요? 롯데 잠실 그렇죠?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초코포인트 초코포인트 그런데 직전에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직전에 여기 보면 얘도 거래량이 꽤 커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면 얘가 없더라면 얘가 없더라면 자, 제가 이걸 좀 지어볼게요. 준비해 왔어요. 자, 얘가 없더라면 얘가 없더라면 얘는 뭐 한 거예요? 밑에 거래량 들어오고 난리 났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가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려볼게요. 보이세요? 얘가 없다면 그렇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좀 아마추어리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피식 웃죠. 저는 웃는다고 얘는 아뇨. 얘는 아뇨. 그러니까 야, 가자. 아뇨. 왜? 아직 가기로 안 했잖아. 왜? 야, 삼식이가 아직 안 왔어. 삼식이? 삼식이 온 거 아뇨? 아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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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이제 내린 거지. 티 나냐? 아니, 안 나와. 윗골이라. 몰라. 그렇지? 너 꽁이야? 너 꽁이냐고. 꽁이야, 꽁?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딱 잡혔네. 이리 와봐. 오케이. 땡큐. 그럼 이제 제 식대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네. 자, 봅시다. 이 종목 보면 3월 29일 월요일 날 시가가 0.44에 오케바리, 그렇죠. 저가가 7.18, 종가가 20.67에 고가가 29.91.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이 빨간색 붉은 선이 이게 초코포인트예요. 빵 올라가면서 여기야, 여기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 녹색 선이 점선이 올라간 거는 7%를 의미하는 거죠. 7%. 음, 그래.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물을 빼봐야죠. 자, 물을 빼봐야죠. 어떻게 뺄까요? 자, 확대를 해봅시다. 자, 물을 뺐어요. 됐죠? 물을 뺀 거예요. 뺐더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로 포크. 그렇지. 남양요 봤지? 헌터. 이렇게 나왔지? 이러면 어떡한다고? 이리로 와. 그래가지고 전해보니까 야, 너 뭐한겨? 너 왜 그래?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 알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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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요. 싯가루부터 종가 어제하고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런데 이때는 왜 그런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 알았어. 어쨌든 이리로 와. 그러면 1시부터. 1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해야죠. 뭐를? 매매를. 알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보자 하는 게 뭐죠? 건강 상태를 확인해. 건강 진단. 너 이리 와. 건강 진단. 예. 대주주 지분은 46.70입니다. 축하해. 얘가 뭐라고요?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주주 지분을 받더니 20% 이하다. 그러면 다 빨리 팔고 도망 나와라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죠. 그래도 아직 정신보차이라는 방법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 대비 영업이 흑자입니다. 그래, 흑자 하면 되는 거예요. 흑자. 흑자라고 하는 것은 흑자라고 하는 것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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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나? 검을 흑자요. 적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잖아. 일상생활에. 입에 달고 다니잖아. 아우, 지금 적자야. 아우, 적자야. 적자야. 그래, 네 인생 적자야. 그래, 나는, 그치? 아우, 난 적자야. 아니, 흑자야, 흑자. 네가 적자니까 그냥 적자만 사는 거지. 아우, 난 그냥 지금 적자야. 그래, 넌 맨 적자만 사는 거야. 흑자로 사라고, 흑자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쓰이냐면 부채비율이 36에 1330% 되어 있죠. 그럼 이게 한 번 더 확인하자고 그랬죠. 상단에 보면 스냅샷을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양쪽에 두 군데로 옮겨서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스크류바를 살짝 내려보자고 얘기했죠. 내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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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더니 안정성 지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등비율, 부채비율. 유등비율은 현금을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1년 안에 현금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이따만큼이고요. 갚아야 될 빚 이런 애들한테 돈을 꺼주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떼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탠다드가 뭐라고요? 200%거든요. 200%인데 얘는 400%, 600%가 넘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뭐요? 비중을 여러분들이 가끔 방송에서 얘기해야 돼요. 비중, 비중, 비중. 아니, 비중하지 마. 비중이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종목 진단해 주시는 전문가님이 비중이 많으시네요. 비중을 줄여야 되겠네요. 야, 걔 700 샀어. 700. 걔 1천만 원 갖고 주식하거든. 걔 1천만 원 갖고 주식해서 비중이 70%래요. 그럼 700만 원 산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종목을 진단 받는데 비중이 20%예요? 비중 괜찮네요. 조금 더 들어가셔도 괜찮겠네요. 야, 그 사람 2천만 원 샀어. 이래갖고 주식하거든. 금액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대한민국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아. 얼마치 샀어요가 중요한 거지. 비중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얘는 600%니까 기존에 살려고 마음 먹었던 부분보다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몰빵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확인됐으면 이거를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하잖아요. 남양유업처럼. 그러나 그런 적은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요. 화성벨브는 정말 멋진 회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러지? 저 7,175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175원 깜짝 놀랐어. 14,350원. 그러면 이거는 12,500원입니다. 왜 12,500원이야?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날 산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가 7%라니까. 녹색 선 여기가 7%라고. 화면을 크게 잡을게 잘 봐봐. 짜잔 잡아. 야, 너 딴짓거리겠지? 뭐요? 아니에요. 너 꿩이야. 꿩. 그래, 됐어.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나 같으면 너 버르장머리 고치고 싶어. 내가 2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확 2억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된 거지. 그렇지? 매도한 거야. 그러고서 꼬리를 다뤘지만. 그렇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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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다뤘지만. 오케이. 얘는 간 거예요. 그렇지? 0.24에서 고가가 7점이고 정확하지. 남양요 보고서 이거 보니까 별거 시시해 보여? 이게 재밌지. 뭐 무슨 30만 원짜리래. 안 돼. 자, 이렇게 됐어. 그렇지? 오케이. 땡큐. 그래. 얘는 때린 거야. 7%. 그런지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지. 또 나온 거야. 또 나온 거야. 오케이. 또 나왔네.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나왔어. 근데 이 아까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0.24에 7.29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는 고맙지.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온 거야. 다시. 이게 뭐래? 사례. 아까 BPS 얼마인지 기억나? 더하니까 얼마인지 기억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2대1 팁이 공짜여. 대가들의 투자 비법. 다시 한 번 보면 돼. 밑에 써 있잖아. 수익률은 단 마이너스 1%도 허용해서는 안 돼. 욕심만 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어떻게? 오늘 또 사. 여기서 어떻게? 1시부터 또 사. 그런 거지. 또 사. 또. 또 산 거야. 자, 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겠지. 또 사겠지. 오케이. 보니까 얘가 다시 포크헌터 들어왔단 말이죠. 또 사. 또 사. 또 사. 포크헌터 들어왔으니까. 또 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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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회사 멀쩡해. 그랬더니 갑자기 몇 시야? 여기 16시 4분에, 즉 6시 4분에 화성벨브 단기괄 종목, 사업거래일 다닐까, 매매 지정 이렇게 딱 한 거야. 어? 큰일 났네. 큰일 날 거 뭐 있어? 어? 큰일 날 거 뭐 있어?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보자. 투자 유의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과열이니까 3일간 단일가 매매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조심하라 이거지. 자, 이거 뭐라고 쓰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 단을 봐. 단. 단. 밑에 내리고 단. 밑에 그림 내리고 단. 종료일. 단.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기간을 3거래를 연장하며 1회의 한함. 단일가 매매 계속 적용. 그러니까 야, 너 일단 수도. 널 너무 흥분했어. 가라앉혀. 릴렉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그리고 20% 간다 그러면 한 번 더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안 가겠지. 그렇지? 어, 그래. 너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오케이. 그것도 왜 하필이면 저 시간일까? 저거는 시간의 거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시들을 내더라고. 그냥 괜찮아. 저는 전혀 이렇게 쫄거나 겁나거나 그렇지 않아. 올해 너무 좋은 회사잖아. 화상밸부 봐봐. 자, 2021년 4월 2일 금요일 날 화상밸부.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5일 월요일 화상밸부. 그래요. 마지막 3일째 화요일 화상밸부 살짝 올라갔네. 왜? 이날 연락이 샀으니까 이날 매수, 이날 매수, 이날 매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보이세요? 여기가 7%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7%예요. 이해가시죠? 어떻게 됐는지? 자, 이 부분부터는요. 이 부분부터는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고 좋은데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방송을 함께하면서요. 진짜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합니다만 아쉬움을 많이 남습니다. 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공지 하나 더 드릴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신대가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사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의 공개 방송하니까요.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요. 세상에 대박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사는 길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도 힘찬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